어 지하도 있어 이거 어 지하에 사람 있어 여행 자체가 바로 여행이죠 다른 사람의 꾹볕을 깨뜨리는 건 무례한 짓입니다 야 처음에 스토리 나와 잊혀진 옛날 세계는 평화롭고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대균열이 나타나 세계를 끌려놓았습니다 나 친구 없어? 나 친구 없어? 이제 서로 갈라진 땅들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포털들 뿐이나 포털들? 포털들 뿐이나 어둠 속에서 활개치는 탐욕스러운 괴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켜주세요 도와줘요 용사님 도와줘요 흰드밍 괴물 이름이 종어인가요? 레얼 에아아아아아 어디 들어가고 있어 자 그럼 시작해 볼까 방귀 허허 반갑다 친구들 우리는 이 대... 큰... 뭐라고 해야되지 여기? 엄청 큰 월드에서 모험을 떠나볼꺼에요 맞아요 좋아요 이게 약간 3D 마인크래프트인거 같애 완전 쩐다 직업도... 오 뭐야 뭐야 어디갔어? 저 철캐로 감 철캐로? 여긴 레알 바퀴 호킹이 안만들었는데 우리 아직? 고수는 손으로 캐도 다 깨짐 와 역시 쿵푸의 고수 ISIL 야 이거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어? 네 천하 Hydro 점프하면서 점프 자리 클릭하시면 되요 blink stair ensor 다르네 우리 아버님이 올라온다 아버님 올라오면 여기부터 갈래? Heritage 오우 한들 세 와 여기 집이야? 내가 여기Attee 여기전전이에요 isser 즈가 joy 아 여기가 광산 덩전이라고 하네요 야 곡괭이로 채광하면 훨씬 빠르네 곡괭이 구하러 가자 나무부터 캐자 똑같지 않을까? 그럼요 맞아요 받았어 야 뭐 거기서 거기지요? 야 마크에서 고수면 여기서도 고수라고 변하지 않는다 사실상 리타님이 알려주지 않아도 금방 저는 다 깨우칩니다 그건 뭐죠? 리타님은 이걸 해봤거든 이게 이가 장비창이구나 어 잠깐만 몬스터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장착 어떻게 해 장착 깃발은 장착 못하는거구나 깃발은 세우는거에요 깃발을 세우고 일단 저희 여기 맵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집을 찾아야돼요 거기에서 줘 야 저기있다 야 돌곡괭이가 돌블럭 4개랑 통나무가 필요하네 돌블럭 4개 캐러가자 돌블럭 4개 캐려면 돌 그냥 맨손으로 캐지? 캐져요 캐져요 그러지않을까요? 아 저기 돌있네 이게 돌이요 저 돌캐자 야 4개만 캐면 되니까 곱게 캐서 바로 하자 네 저희 한번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가볼까요? 어 좋아 어딨어 나 작업대 만들었어 작업대요? 철곡괭이도 만들 수 있음 이거? 못만듬 자 이걸로 뭐에요? 이게 뭐야? F 눌러서 곡괭이 만들면 돼요 F 아무것도 안되는데 아 이거 한사람 F 안만들어도 곡괭이는 그냥 만들 수 있어요 바보군요 아 진짜? 난 몰랐어 님 했던 사람 맞아요? 맞음 어 내가 검 만드는데 나 검을 사용 못한대 이 사기꾼들 전사니까 그거는 전사니까 그거는 우와 레알 사용하게 해주면 안되냐 야 모카로 모카첨 받는 다음에 할 수 있네 좋아 자 저 아이템 구하러 떠납니다 저 봐봐요 저 전사했어요 우와 전사를 전직했어 멋있다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자꾸 쓰지 말래요 하하하하 근데 쓰고 있어 놀라운거 나 빚어봐야지 놀라운거 쓰고 있어 아 이거 자꾸 뜨니까 짜증나서 안할래 뭐야 어? 아거님 세다 저건 못잡아 이거잡아 아거님 이거 뭐가 얘 몬스터 여기여기 난 몬스터 따위 잡지 않아 우와 쌍남자다 몬스터는 진짜 몬스터면 저 몬스터도 어? 친구가 있을거 아냐 저 몬스터가 없어지면 얼마나 슬프겠어 달리기는 뭐에요? 아거님 맘이 너무 착해 달리기 시프트 달리기 시프트 굴러기네 이거 스페이스 시프트 스페이스 시프트 스페이스 시프트 같이 연계에요 스페이스 시프트요? 네 아거님 저희가 일단 몬스터를 잡아야되는 이유가 다음 세계로 넘어가려면 잡아야되요 오케이 잡아볼게 네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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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요? 작업대 나한테 있어 꽂아주세요 작업대 잠깐만요 덴가디오 레베우사 덴가디오 레베우사 덴가디오 레베우사 이스트요 배트륨 맞나? 서비스 이렇게 잠깐 저 몬스터가 악원님을 누리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 착각인가? 착각일수도 있고 응. 착각이야. 죽여 죽여!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얘도. 어디 어디. 좋아. 좋아 죽었다. 어 뭐야 악어님 아이템 다 맞췄어. 자 갑시다. 비겁해. 비겁해. 목화 구하라길래 목화 구해서 아이템 맞췄지. 가자. 자 싸우러 갑시다. 몬스터 잡아야 된다니까 갑옷을 맞췄고 가야지. 오케이. 마흡사는 이 방어구의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야. 여기 옵션이 붙어있기 때문에. 나도 못 썼어. 아버지 그 혹시 인트 몇포 붙어있어요? 인트? 마나가 붙어있다. 마나 25 붙어있는데? 좋네 이거 마나 차이 큰데? 아 진짜요? 마나 25 붙어있어요? 자기 일은스 소라. 저희들이 목화 구해. 바보님. 이거 목화 구하면 이거 할 수 있어. 네? 우리는 이걸 구해야 돼. 포탈스톤 조각이라는 걸. 리더님 방송하는 거 봤어요. 그거 어디서 구하는지. 이걸 구해서 빨리 여길 탈출해야 해. 사실 포탈스톤 구하는 거밖에 못 본. 5분 정도 본 것 같아. 5분? 아 다다다다. 아니에요 그래도 좀 갔어요. 주황색이 더 센 거? 다 비슷해요. 이거 과일 구하면 이걸로 포션 만들 수 있어요? 왠지 포션 만들 것 같은데 이걸로. 포션은 사실 제가 보수라. 보수라 잘 안 써요. 포션 만들 수 있어요 아버님. 포션을 못 쓰는 건 아니죠? 네. 쓸 수 있거든요? 오케이. 오 야 우클릭. 뭐 그거 날리는데 뭐? 아 나무한테 날리는 게 아니라 몬스터 잡은 거구나. 네. 몬스터한테 조준은 어떻게 걸어요? 우클릭으로. 우클릭이요. 아 우클릭이 조준이구나. 잠깐만. 오 여깄다. 잠깐만. 나 맨손으로 때려야 되는데. 무기로 때려가지고 내구도 달았다. 이거 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숫돌이라는 게 있어요. 돌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MBC말 MBC말 MBC말. 이거 털어 털어 털어. 아버님 집이에요. 털어 털어 다 털어. 저희 집이에요. 우리 집임? 난 집 없는데? 이거 우리 집이. 우리 집이? 그지 게리야.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 저희가 담보대출로 얻은 집이에요. 야 우리 집 지붕이 없어. 맞아요. 다 부... 아버님 이거 깨요. 업그레이드 했어. 아버님 이거 깨요. 리탈이 이거 내가 똑바로 집 얻으라. 돈을 깨요. 깨서 뭐해요 그거. 하면 돈 얻어요. 300개도 뭐 나오는데? 뭐 떨어져 있는데? 나무 나온다. 화염 루비 얻어야지. 우리 무기를 다시 만들 수 있네. 네. 우리는 화염 루비고. 게리는 철이에요. 구리구리구리. 나무 블록. 파란색 포털스톤 저거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작업대가 나무가 몇 개가 필요하지? 나무 네 개. 나도 작업대 하나 만들어 놔야지. 스카우트. 포션. 하급 지휘물력을 많이 만들 수 있네. 물 필요하네요. 물 어디서 구해요? 물은 몬스터 잡다가도 나오고 그래요. 몬스터 잡다가도 나오고 그래요. 저 물 3개 있는데 뭐 드릴까요? 아냐아냐. 이거 만들 수 있다길래. 작업대 2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구리광석 구하러 가자. 오케이. 그러면 저희 진행을 해야 돼요. 다음 라운드로 가야 돼요. 다음 물도. 다음 라운드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쭉쭉 가야 돼요. 잠깐만. 나 이거 아이템. 왜? 너무 이쁘지 않아요? 풍령이? 이거 아이템 안 맞춘 사람 내가 맞춰줄까? 누구 안 맞췄어요? 아니 그거 궁수랑 마법사랑 달라요. 궁수 것도 여기 있는데. 레인 스카우트? 예 궁수 거 있는데. 저는 나중에 맞춰도 돼요. 나 지금 맞출 수 있는데? 아 나는 네 거 못 만들나? 만들 수 있네. 만들 수는 있어. 저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는데. 잠깐만. 우리 상자 못 만들나? 어 이거 만들어서. 야 게리 어딨냐? 여기 있어요. 야 이거 먹어. 빨리 다가 먹었나! 어차피 못 입어. 야 내가 먹었다. 미안. 뱃뱃뱃뱃. 야 그 파란색 포턴 스톤 조각 하나 얻었네. 야 뭐야 나 바지 왜 두 개 있어. 리타님 바지 필요해요? 네. 드롭. 오오오오우 좋아 가자 나 귀여워졌어 우리 광산은 안가? 저희요? 여기 포터스톤 여기다가 조합해서 맞추면 되는 거지 네 몬스터 잡아야 돼요? 그러면? 몬스터 잡아서 조각이 나오긴 해요 광산 들어가자 광산 들어가면 몬스터 있지 않을까? 광산 저긴데 여기 여기 광산 네 가봅시다 들어가면 뭐 있겠지? 불곡갱이 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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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있다 오오오 경시 포털스톤 조각 3개나 있어 끝이야 이게? 아버님 아버님 다른데에 광산 또 있어요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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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끝이에요 여기? 네 거기는 그 상자가 다고 저쪽같아 보면 성벽같은게 보이실거에요 오오오오 저기가 그거에요 저.. 아버님 빠졌어 저 빠졌어요 오오오? 아버님 또 아까 거기에 빠졌어 이거 안보이는데 이거 횃불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만들지? 아버님 무기 들면 그게 횃불효과가 좀 있거든요 아버님 횃불 만들지마세요 그리고 그냥 떼어서 하면 돼요 아 나 화염루비 얻었어 어디서 얻은거지? 이거 무기 만들어면 되겠다 화염루비를 얻었다고요? 응 여기 안나오는데 이 땅을? 방금 던전에서 나온거 같은데 그러면 아 던전에서 먹었나보네 오오오 무기 만들 수 있다 가봅시다 저희 아 어차피 수리가 되지 안만들어도 되겠구나 예 저희 수리하면 돼요 그걸로 숫돌로 숫돌로? 네 숫돌이 어딨음 돌로 만들어야 돼요 돌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돌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도깽이 만든 카테고리에서 아 여깄다 어 문이 어디야? 일단은 맵이 상당히 넓네 여기네 숫돌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함? 그걸로 무기를 들고요 그 숫돌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키패드로 키패드로 그러면 수리가 돼요 네 키패드로 무기를 손에 들고 1,2,3,4,5,6 있잖아요 아 아군에 무기가 1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숫돌이 4번에 있으면 4번 클릭하시면 돼요 아 아 아 장비창에 들어가면 안되는구나 네네네 저는 지혜하고 지력 올리면 되죠? 지력이 데미지를 주는 거네 체질도요 체질 피통차요 체질 저는 체지로 올리면 돼요 체질은 지금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올덱 저는 올덱 아 근데 올로 올리면 나중에 몬스턴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 위험하겠다 응 그럴 수도 있어요 세 칸씩 따라요 한 대 맞으면 여기로 오세요 아무리 컨트롤 좋아도 피 한 방에 죽으면 무산이니까 잘 키워야 돼 여기가 광산이에요 여기로 갈게요 모카 켜면서 가야지 여 나중에 상급무기 만드는 방어구 만드는 것도 모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다 필요해요 모카는 옷 만드는 재료는 자 내려갑시다 지면 돼요 내려갔어요 낙박하는 정도 열자 랭가디오를 해보셨 임종호 잡아 좋아 오 오 오 여기 뭐 있다 뛰어요 아버님 한 대 때려요 뛰어? 와 야 포털 소각에 화염룩이 또 얻었어 이것도 뛰어요 저희 저희 여기 뛰어야돼요 충분하대 야 이거 횃불 훔쳐가자 네 훔쳐가고 문도 다 부숴가요 다운쳐 다운쳐 갖고 뛰어 아버님 이거 이거 쥐 쥐 아버님 펫이에요 펫 이거 펫 갖고 다니면 뭐예요 이거 먹어 계좌 대신 맞아줘요 공격 맞아줘요 아 지금 장착된 거야 6번 누르면 되나 아니요 그 클리프 가지고 아니 아니요 그 인벤 인벤으로 넣는 거야 인벤 인벤 아 나 펫 얻음 축축념 나중에 가면 펫 어차피 우리 다 얻게 되니까 응 아싸 횃불 얻었다 신난다 갑시다 이거 뭐야 하트 그 체력이요 피 깎였을 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가져가야지 이제 포탈 이을까요 네 이을 수 있으면 바로 이어서 가죠 이어서 건너가면 새로운 세계에 뭐 광석 같은 거 얻을 수 있죠 자원이 새로워요 지역 그거 특성이랑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이고요 저희 아지트예요 어떻게 보면 응 이 월드 자체가 얍 얍 얍 얍 그 펫 그냥 장식으로 아무 효과 없대 어 진짜 대신 맞아주는 줄 알았어 제가 조합할게요 네 마지막 하나는 아버님께서 해주세요 네 자 2번 앗 뭐야 세상에나 아이빈 어뢰 가볼까 갑시다 휴 해볼까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나 이 게임 근데 진짜 하고 싶었는데 나 지금 방송이 아니라 그냥 내가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좀 주착쇠가 멀기 때문에 레벨 2의 나드봉이네 아 여기 이게 루비죠? 화염 네 이거 저희가 필요한 게 이거예요 약간 상급무기 만들 때 이거 많이 필요하겠다? 화염 관련된 그거인 것 같아서 이거 곡관이 다른 걸로 못 만들어요? 아직은 못 만들어요 저희 구리 구하러 가죠 구리 이거 저 작업 때 두 번째 거 보고 싶어요 좋아요 이거 지금은 많이 필요 없지 않나? 구해놓으면 좋아요 이거 저희 무기랑 그런 거 맞출 수 있어요 루비랑 구리 무조건 구해놔야 돼요 나중에 그 루비나 구리를 뭉쳐가지고 만드는 게 있거든요 악원님 무기에도 필요하고 그래요 악원님 저 몬스터 진짜 세거든요 어디예요? 조심해야 돼요 저 왼쪽에 불 불 불 불 불사신이요 제가 죽이고 올게요 무빙 잘 하셔야 돼요 제 원거리 딜러라 무빙 뭐 뭐 할 수 있어요? 그 싸우면서 그 시프트 밖에 안 돼요? 네 시프트 이런 걸로 피하는 거예요 무빙을 네 대쉬? 대쉬 치면서 무빙 하시면 돼요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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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때려주면서 잘 봤다 오른쪽에 뛰어온다 뭐야지 물약 먹었어 내가 아까 물약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괜찮았는데 거북이 거북이 야 거북이 야 거북이 한 마리 더 오는데? 우린 닌자 거북이 이하 취급 안한다 주발 이녀석 아 이거 원거리구나 멀리서도 맞출 수 있구나 이거 구리 딱 구리 여기 근처에 있는게 구리에요 아 이게 구리구나 구리 구해야돼 구리로 업그레이드 두번째꺼 보고싶어 나는 악어님이 나를 위해서 구리를 캐주는줄 알았어 너 뭐 만들어 레인저 저 레인저는 모든 무기는 구리에요 오케이 구하자 개리 맞추려면 내가 여기 구리 많다 좋아 저거부터 없앨까요 아군님 여기 이거 캐고 잡아도 될 듯 오 구리방송 많이 있네 누가 뭘 때리는데 누가 뭘 때리는데 아버님 할로나이트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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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멀리서 때릴 수 있네 오케이 뭔지 알아 네 갑시다 갑시다 얘 다 죽었어 자 구리 구합시다 이거 구리? 이거 다 네 심어줌 잠깐만 어 저 거북이 거북이는 진짜 아파 야 저 자리 도망가네 뒤에 뒤에 캐리어 아구 잡으러 감 야 얘 어디까지 가 악언님 악언님 개는 도망가는 일이에요 극히 되면 악언님 악언님 우리 악언님 어디갔어 악언님 떨어졌어요? 아니야 여기 여기 자원 많은데 인듯 여기다 여기 아 여기 자원 많다 여기서 자원 캐야지 악언님 어디까지 갔어 하하 끝까지 구리 많이 구해야돼 구리 구리구리구리구리 루비도 많이 구하고 저기 저기 하나 더 있다 난 이거 캐야지 루비가 더 캐는데 오래 걸려 루비가 더 좋나? 루비가 더 좋나? 루비는 오로지 마법사함 아이템만 맞출 수 있어요 아 그럼 구리 캐지 말죠 우리 이제 예? 정담이지 예? 자 구리는 일단 작업대 업그레이드 지금 하고 가자 지금 바로요? 응 지금 해놓고 지금 내가 만들게요 여기서 하시게요 아 나 궁금해가지고 뭐 가져갈 수 있지 않아? 갖고 다닐 수 있잖아 네 가져갈 수 있어요 오! 악언님 악언님 물 선인장 때리면 나오네요 아 하긴 선인장이 그거니까 네 작업대 업그레이드 동작 불러 Coronavirus 작업대 쓸로 업그레이라면 철주계가 필요해 철주계 철주계는 아직 없는데 그냥 괭이 하려면 구리주개 얻어야 되고요 구리주개 조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리넨천이라는 걸 만들 수 있네 야자수입 우리 야자수입 구해야 돼요 이제 아 근데 구리주개는 집으로 가서 그거 녹여야 돼요 용광로에 아 구리를 구리를 녹이면 돼요? 여기서 녹이면 되지 않을까? 광부의 투구는 뭐야 아 여기서 녹일 수는 있겠구나 채광할 수 있는데 채광피해 채광할 때 피해를 덜 입는다는 건가? 하급 씌워물려 게리야 물 있으면 물 좀 나한테 넣어줄래? 잠시만요? 야 뭐 바보같은 짓 하지마 나 있어 물 물 저 11개 있어요 오케이 포션 좀 제작해놓게 다들 포션 몇 개 있어요? 저는 포션 없어요 아 저 포션 있어요 있어요 저 두 개요 어? 저거 뭐야? 이거 나눠서 못 주나? 컨트롤 시프트 시프트 뭐가요? 이거 나눠서 못 떨구네 뭐..뭘 벗길래? 여기 밑에 밑에 오! 오! 오 아거니 왜왜왜왜 뭐 있어? 겁나.. 겁나 수상적인 걸 발견했어요 수상적인거? 수상적인거? 정말 이거는 수상해요 라고 표지가 풀풀 나요 리얼? 잠깐만 나 일단 이거 여기에 아이템 좀 보고 갈게 네 거기 일단 뭐 하고 있어도 방송하고 있으니까 너도 보러가 이거 이어 볼까? 구리곡 게임 이어 볼까요 한번? 지지매? 떨어진다? 랜딩패드 랜딩패드가 뭐에요? 돌아갈 수 있는거에요? 룬스톤 랜딩패드가 뭐지? 공수야 아이템 제작에 상관 공수의 제작소? 이거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공수야 저 한번 떨어져 볼게요 이거 용광로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통나무랑 돌 블럭 용광로 만들러 가야겠다 마법의 보호구요 와우 재단 구리광선 4개 통나무 좋아 이제 게임에 이해를 다했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알았다 올라와 뭐 근데 뭐 발견한거야 게리야 그 광산 끝에 있을 법한 상자에요 경험치 상자 아 구리도 여기 있다 좋아 아 거기에 있나보네 갑시다 갑시다 이게 돌인가요 돌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이에요 여긴 돌이 없나 흙흙 흙흙 네 여긴 사막이라 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야자수도 캐면 우리 마나뿌션 만들 수 있어요 리타님 야자수? 야자수 잎 이거 야자수 한걸로 아 이거 선인장이 아닌가 저거 저거 잎같은거 저건가보네 야자수가 아니라 이거 아 이거인가 보다 이거 응응응 오오 뭘 발견했어 나 잠깐만 용설란 있잖아요 이게 그 그 마나 포션 만드는 재료 아 아하 저거 저거 이거랑 저기 돌이랑 캐가지고 가야되니까 저는 일단 돌아가서 나뭇 캐 볼게요 재단이 어딨지 네 네네 아버님 재단으로 안가도되고 M 눌러서 집 모양으로 생긴 아버님 아버님 왜왜왜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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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쟤 도망갔어 무시해 무시해 쟤 어디갔어 조좀 풀어 아버님 근데 다같이 한 월드에 밖에 못있어요 아 다같이 이동해야되요? 네 아군님 가면 저희도 가요 우리 일단 이거 캤으니까 우리 이걸 가지고 뭘 하려면 나무하고 돌을 캐야되거든요 나무하고 돌을 캐오자 여기있는것만 일단 다 캐죠 오케이 자 저희 루비도 구하죠 저희 구리도 구린데 우리는 루비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다들 나무 광질만 하고있어 진짜 보스잡으러 가야지 바로 바로 못가요 젠장 접자 연결..연결되어갈 수 있어요 접.. 접는것까지 가는거에요 저희 지금 벌써? 보스를 못잡다니 난 보스를 잡기에 왔다 게리 떨어짐? 아 잠깐만 이거 깨졌구나 그럼 갑시다 지금 돌아가죠 네 엠 누르셔서 네 그렇게 좋아요 돌아간다 와따시와 같이 이동중 네 자 이제 여기서 나무하고 돌 캐가지고 업그레이드 합시다 제가 돌 캘게요 용광로도 캐서 가지고 다닐 수 있죠 네네 할 수 있어요 용광로 만들려면 그거 필요해가지고 아니 우리 석탄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용광로 만들고 마법사 아이템 만드는거 있어요 그거 제작해야돼요 그거 구리 필요하거든요 아거님 저희 아직 용광로 못써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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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이 어디서 구해요 나무 구우면 되죠 아니요 여기는 그런 마인크랩트 세기 가치관이 아니랍니다 캐야돼요 캐야돼 자 일단 여기 나무 주변에 있는거 다 캐고 네 나무 다 캐죠 돌 캐께요 돌 캐고 와주세요 석탄 어디서 구해요 석탄은 월드에서 해야돼요 아마 옮겨가야돼요 저기 그 월드에서 다음 단계로 가면 석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응 까맣게 똥처럼 생겼어요 용광로가 돌블럭 10개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구우려면 나무 넣으면 되지 않을까 여기는 마인크랩트 세기관이 아니랍니다 아예 그냥 석탄이 딱 있어야돼요 젠장 석탄 캐러가자 돌 많이 캤어요 돌 몇개 캤어요 돌 21 더더더더더더더더 다시 와야되면 안되니까 한 세트 캐가죠 나무도 한 세트 캐가죠 숫돌도 만들어야돼 맞다 숫돌 저희 이동해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네 자 이제 밤이라 근데요 한 세트가 120개인가 130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만가죠 갑시다 이동합시다 이동할게요 네 홈으로 설정해버렸네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려면 저희가 뭐 해야되는거 있나요 여기 사막에서 뭐 발견해야된다는거죠 그 사막 다음에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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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뭐해야돼요 다음 단계로 진행하려면 자 그러면 여기 이동한곳에서 한번 그 약간 집좀 짓죠 네 집을 짓는다는건 아니고 진짜집은 뭐 베이스티브처럼 아지트 임시 여기 다 근처 거기서 거기죠 너무 멀지 않죠 네 포탈 한번만 숭숭 타면 되요 응 두번 건너서도 갈수 있어요 네 한번 뚫어놓으면 아 이 앞쪽에다가 만들어놓는게 가장 좋겠다 자 이거 해놓고 이게 공수제작 공수제작 네 공수 니 아이템 만들수있대 강력한 공기원 구리주개를 녹여야되네 무조건 나무새총 만들수있는데 새총 만들어줄까 악원님 랜딩패드가 이걸 하나 만드는건가봐요 아 위치 도착하는거 네네 돌좀 줄래요 저한테 네 저 있어요 저는 일단 드셨어요? 네네 돌 이거 나눠서 못줘요 근데 못주는거 같애요 어 줄 수 있는 수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나도 해봤는데 안되더라구요 어 구리광사 혹시 내 달걀먹었니? 네 강력한 구리왈을 만들게 나 몬스터 좀 잡고 있을게요 스탈스톤워드야돼서 강력한 구리왈이랑 갑옷을 좀 만들게스 가구제작은 필요없으니까 저거 버리고 구리주개 두개 그러면 내가 그냥 성자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템 넣어놓으면 되겠다 내가 돌같은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숫돌을 내가 만들어줄게요 네 모카천 모카천 모카천을 좀 만들어야겠는데 모카천을 좀 만들어야겠는데 모카천을 좀 만들어야겠는데 자 이거 만들어 놓고 어디 자꾸 도는거 그리고 모루 만들어놓고 그리고 기빠 여기 하나 꽂아놓고 재단은 여기다 만들어야지 뭐 이정도면 된것 같은데 황자 황자 아까 만들었었는데 오오 나 궁수망토 만들었다 황자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이템 뺏다 뺏다 하면 돼요 그거 숫돌 서로 만들어놓고 네 광산 바로 여깄다 와 광산모자 저 이제 이거 뭐 만들 수 있는지 봐볼게요 네 정체불면 화염의 로비 만들 수 있네 로비가로랑 그게 아마 재료일거에요 빛이 빛 엘메랄드다 우리 구리지팡이 레벨 5대 자연해손기 레벨 3대 만들 수 있고 이거 결국 구리를 녹여야 된다는건데 고위 마법사 망토는 리넨 천 아하 신비의 망토 좀 이따 아고님이랑 같이 보죠 그래 뭐 쓰자고 있잖아 자 이제 이거부터 베리 만들어줄 수 있는게 있나? 물폭탄 만들 수 있네 오 이게 마법사 그거구나 광세총 목화천 두개 모카 있는사람 저요 저 없어요 어 어 모카 네개밖에 없는데 그래 뭐지 게리야 일로와봐 어딨어 예 이거 가져 어딨어 어딨어 나 만들어줄게 어딨어 아고님 앞에 있는데 아니 아고님 아이템이 어디있어 라고 물어본다 아고님 여기서 안 빼신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버렸어요 세총 세총 먹어 아아 세총 있어요 어 공격률 36이나 되네 그거 쓰세요 그거 레벨 3 무기야 3 무기 우리도 이거 만들어줄게요 잠깐만요 네 이탈임도 만들어줘야지 군노 10초 동안 발동하는 근접 피해를 20% 증가하는 포효를 외칩니다 근접 피해를 20% 증가하는 포효를 외친다고? 소 포효소리가 너무 커서 공중에 적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스턴 상태가 된다 오 땅속 소요 오 일단 나의 궁수모자는 일단은 비늘을 많이 구해야겠어 비늘? 레인보우 바지는 구리를 쫓고 구해야겠어 아 이거 기술이구나 어 이거 스킬 쓸 수 있네 게리도 스킬 좀 알려줘야 되겠다 게리 스킬은 게리 스킬은 게리가 만들 수 있나? 못 만드는데? 재단에서 예 제가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 고유 근데 저도 스킬이 있어요? 어 어 우리 루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뭐 만들 수 있고 에메랄드 가루 구해야 되고요 루비요? 아 루비 많이 구하면 스킬 두 개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개 알려줄게요 내가 게리 꺼 만들어주고 싶은데 게리 꺼는 내가 못 만드네 뭘 저 지금 기술이나 이런 거 배울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기술이 없던데 너? 마법사가 있는 건가? 그런가봐요 오케이 자 마법사 분노 이거 좀 캤어요 루비 상자에 넣어놓을게요 좋아 좋아 루비 루비 계속 캐고 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되게 많다 아 아니면 모루로 그거로 만들 수 있어요 모루로 확인해 봐야겠다 모루는 전사코예요 아 모루 전사코야 왜 만든 거냐 이거? 저는 아버님이 데코하려고 만드는 줄 아는데 석탄 두 개 필요하다 석탄 구하러 가자 일단 우리 뭐 하려면 석탄 구해야 되네 네 다른 석탄 구하는 거 아세요? 석탄은 다른 월드에서 캘 수 있을 거예요 그 잔디밭 있는 월드에 있거든요 아 잔디밭? 네 오케이 이거 스킬 제작해 줄 테니까 이거 하고 바로 가죠 네 누빅했어요 갑시다 잠시만요 리타님 리타님 저거 제가 저거 잡고 와볼게요 와보세요 스킬 보여줄게요 네 뭐야 개 쓰레기인데 야 왜 이렇게 받아 애들 박원님 조심해요 3명 얘는 쫄보라 개 피되면 도망가 아니 우리 세져가지고 약한데 이네 리타님 스킬 두 개 줄게요 제가 포요하고 화연구 스킬 이거 가지샘 스킬 창에 넣고 쓰면 돼요 화연구 우리 우리 이제 스킬 두 개 배웠어 오 오 오 나이스 그거 봤을 때 포요가 공중에 있는 적을 스턴 치키는 거고 그니까 공중에 있는 적 내려오게 할 때 쓰면 돼요 방금 써봤는데 스턴 안먹던데 아래 있는 애들은 뭐 아군님 제가 만화물략 드릴게요 끝내주는 물약이네요 이거 나 만화물략 있어 만화물략 잠깐만 상급만화물략 아 지금 쓰면 안돼 그거는 아 하급만화물략이네 상급이 있어 상급은 어디서 구했대 네 네네네 리타님 그러면 이거 다 캐고 광산 갔다가 포탈 찾으러 가요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내가 말할 거거든 아군님 저희 포탈 찾으러 가기 전에 저희 광산부터 가요 그래그래그래 가자 어디야 어디에 광산이 어디야 바로 뒤에요 네 내가 말할 거거든 아군님 바로 뒤에요 가부야 자 우리 광물 계속 필요한 아 저거 아니구나 아 저기 사람한테 말 걸어봐요 이런 애들한테 4번 쓰면 돼요 이따가 사람 뭐야 얘 네 화염구 극마사지 말 안 걸어지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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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트 주거나 얘들이 좀 그래요 오 나 레벨을 봤어 이거 캐가자 나중에 집 생기면 이거 꾸미자 자폭하는데 쟤네 아군님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상자캐스트 나오는데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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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폭 그거에요 자폭게이저 아 자폭하는 애들이구나 자폭하는 애들이에요 아군님 이것도 다 깨요 아군님 이거 이거 게임이 레벨을 엄청 많이 줘요 아이템 줘요 오 나이스 예ividade 얼풀헤네 이게 노란색깔 블록도 주는건가 지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 노란색 포탈 조각 준거지 지금 노란색 포탈을 타야지 다음 쪽은 넘어갈 수 있을거 같은데 노란색 포탈은 4개를모아야 하나가 될거에요 블록이 경험체먹으실분 가까이 붙으세요 경험체먹으실분 하세요 새롱TF 으 Hij Peager 와우, 됐잖아. 120? 여기 이제 끝이야? 네네네. 여기 벽 파면 뭐 안 나와? 수석탄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백나루 파봤는데 없더라고요. 악어님 이거 다 훔쳐가요, 저희. 나중에 짐 만들면 이거 다 해놔야돼요. 짐 안 만들거에요, 저희. 네? 저희는 그런 로망 따위 없는 팀이거든요. 으어어? 농담이지, 가자. 아니, 아니 혹시 닉네임 악어 말고 지우로 하시는 거 어때요?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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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야, 아직 끝내주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 자, 이거 계속 깹시다. 뭐 있는 거 같은데? 아니구나. 미쳐드릴게요. 가자. 여기. 광산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 광산, 석탄 무조건 구해야 된다. 근데 그 석탄이 계속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구울 때마다? 맞아요, 석탄은 진짜 많이 모아놔요, 좋아요. 석탄 진짜 많이 필요해요. 네. 석탄 그러면 구하는 데를 찾아야 될 거 같은데? 빨리 월드를 파야 돼요. 좋아,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 월드를 빨리 구해야 되는 게 그 이유예요. 코탈 어디 있니, 여기? 여기 뭐 재단 같은 거 있는데 뭐야, 이거? 여기 던전인 거 같은데요? 어? 여기, 저에 있는 쪽. 어디요? 맞다. 이름표 찾, 이름표 뭐고 찾아봐. 그거 잡아요? 그거 세요? 좋아. 오케이. 갑시다. 이거 깨고. 아! 떨어졌어. 제가 먹었어요, 제가 먹었어요. 아, 아픈데 여기 좀? 뭐 있니? 좋아, 좋아. 갑시다, 앞으로. 어, 깜짝아. 화염, 화염 스킬. 아야. 오케이. 이거 잘 봐야 돼. 패딩 쓸 수도 있어. 모래구독이 이거 뭐야. 야, 여기 계단에 문제는. 야, 이거, 이거, 이거 패드 아니야? 패드 없어요. 어디야? 어머, 얘 봐. 어머. 전전오리. 구더기야. 야, 여기 루비, 루비. 여기 상자 못다, 여기 상자 못다. 루비는 돌아갈 때 캐야지. 아, 지금 캐자 그냥. 루비는 계속 필요해, 마법사. 맞아요. 구리를 계속 필요하니까. 제가, 제가 루비. 아거님, 이게 루비 결정체거든요. 아, 진짜 루비 엄청 많아? 이게? 아니, 봐봐. 이게, 이게, 이게 루비 결정체예요. 아니. 제가 드릴게요, 하나. 나중에 이걸 만드는데, 이걸 만드는데 엄청 힘들어요. 아거님, 이 마차 한번 깨보실래요? 뭐 준거지? 아, 정체 화염의 루비? 아거님, 이 마차 한번 깨보세요. 아이템 나오거든요? 나무 나온대요? 구리광석. 구리광석. 들어갑시다. 안 아파요? 아파요. 저, 죽었어요. 여기 낙사국 아니야 오지와. 템 아니네? 네. 여기 돈, 돈을 잃어요 대신. 아거님, 템 잃었으면은 껐다 게임. 돈도 있어 여기? 네. 돈으로 뭐해? 돈으로 나중에 물건 팔고 탈수할 수 있어요. 그 mpc 에 따라서 네 mpc 특성도 찍을 수 있네 네 찍을 수 있어요 마법봉 지팡이 어떤걸 주로 쓰려나 나중에 악어님이 그 바꿀수도 있거든요 바꿀수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초기해야 돼요? 네네 지금 쓰는걸로 찍으면 돼요 지금이 지팡이인가요? 마법봉 저희 지금 마법봉 네 레벨 5 때 한 번 더 찍을 수 있네 어디있지 더? 너란색 포탈 안되고 화연룰이 저게 많이 필요하다는거구나 저 여깄어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죠 오 뭐야 널 레벨업했어요 좋아좋아 자 갑시라 아까 거기서 조심해야겠네 네 아까 거기를 근데 다 다 다 돈거 아니에요? 길 있었어요? 길이 있는데 우리가 떨어진거 아니야? 아뇨아뇨 길이 없었는데 그냥 원래 그런데도 있어요? 아뇨 저도 처음봐요 없어요 무르르 는데도 처음봐요 네 좌울 포탈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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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찾고 계세요 저는 계속 캐고 있을게요 네네 응 이거 캐다가 파란색 스톤 조각도 나오네 네 여기서도 파란색 포탈 타면 또 다른 데도 가질 수 있어요? 네 아 그럼 이것도 중요하구나 계속 쭉쭉 가는거에요 어어 여기여기여기 왜 어디어디 여기도 지하에 있네 캐리어 뒤에 봐줘 캐리어 에이롱 에이롱 숏게돌 발견했어? 야 저기 포탈 있는데도 발견했다 포탈 할 수 있는 곳 포탈 할 수 있는 곳은 있어요? 파란색깔 파란색 스톤 모아야돼 어 저기 있어요 맞아요 네 파란색 스톤 많다고? 네 그럼 우리 바로 갈 수 있겠는데? 네네 바로 갈 수 있어요 어 저기 있네 갑시다 와 여기 선인장 다 캐고 가야지 그렇게 선인장에 목이 메이셨나요? 제가 롤러 나중에 모든 재료가 어쨌든 뭘 만드는데든 다 쓰니까 그렇게 하죠 이럴 때 다 캐야지 뭐야 사실 손을 눌렀어요 아군이 시작하자마자 손 손 만든 다음에 그렇게 플레이하실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흐흐흐흐흐 5번 와 이 사람은 쩐다 이 생각밖에 안들어 솔직히 흐흐흐흐 마인크랩이랑 비슷하니까 좋아좋아 가자 와 구리 되게 많다 이거 뭐야 아 모래등탁지 아 얘 진짜 시린데 돌면서 막 아 난 왜 때려 회오리 회오리 뒤에 하나 더 뒤에 하나 더 아거님 나이스 어 비치비에 에메랄드 나오네 몬스터 잡아야겠다 에메랄드가 얘네한테 나오네 예예 아니요 그 캐서도 나오는데 나중에 그거 구하기 힘든데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에메랄드 좋아 우리 이거 마법 만들려면 에메랄드 필요하거든 자 저도 제작해 줄게요 이거 파란색 보탈 하나 된다 됐어요 저 많아요 저 열한개나 있어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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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엠피치도 많아요 가자아 렛츠고 가자아 렛츠고 예스 파티 투나잇 자 새로운 세계로 이게 그 빛이 딱 밝아진 순간 끝날 듯 하면서도 안 끝난다 계속 한 이제 5초 뒤에 되지 않을까 음 4 4 4 3 2 네 좋아 아버님 이거 다 털어야 돼요 이거 저희 집 아니에요? 저희 집 아니에요 사람 사는 집이에요 다른 사람 집이에요? 아까랑 뭔 차이에요 그럼 이거? 어머어머 아깐 우리 집이라면서 이런 집 거기는 기본 가장 첫 시작하는 마을이고 이거는 세 번째 마을이라 하우스는 첫 번째 네 뭐야 이거 모종 이거 캐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잘한다면 캐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그냥 냅둬도 돼요 저희 모카만 캐면 돼요 에메랄드 나무 씨앗도 있는데? 이거 다 모카 씨네요 아 네 이거는 씨안 씨에요 다 오 아버님 아버님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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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에메랄드 나무 씨앗 이거 에메랄드 나올 거 같은데? 아 진짜요? 에메랄드 나무 씨앗 좀 심어놓을게 혓네 야 아버님 여기 여기 석탄 천지예요 석탄 천지 똥ti인 things 아 여기가 석타 마을이구나 석타 마을이구나 otra 누가누가 마니케놔 나 누가 마니케놔 파이어볼 좋아좋아 어 나 포털 바로 찾았어 파이어볼 파이어볼 노란색깔 포털 조각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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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몬스터 좀 잡고 있을게 뭐 좀 나온다 몬스터 잡으니까 네네네 몬스터 잡고있어요 어머 어우 땅이 흔들려 아 이거 마나물려 하나 먹어야지 인기 등박지보다 석탄 여기도 있다 여기 석탄이 진짜 많이 필요할거에요 좋아 파란색 포털 조각이 몬스터 잡을때도 나오네 많이 네 플럭 캘때도 나오고 어우 야 교통사고 이렇게 해야지 야 석탄 블록 진짜 많이 구해가자 네 왔다갔다 하기 힘드니까 맞아요 최대한 여기서 구할 수 있는거 최대한 다 구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이제 1지역은 안가도 될거 같은데 뭐 그래도 재밌긴 해줘 야 여기도 집있는데 집들이 있다 네 거기서 조명같은거 부숴면 부숴어면 돼요 야 여기 집안에 창고같은거 있다 헉 창고 이거 뭐야 몇개야 이게 도대체 그게 나 저기거에요 흐흐흐흐 나 목박하고있어 그냥 뭐 인자가 없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 그냥 그냥 다 부셔야지 오 오 오 좋아 오 지하도 있어 이거 어 지하에 사람있어 여행 자체가 바로 여행이죠 다른사람의 꾹병을 깨뜨리는건 무례한짓입니다 어 이 의자 고급진 의자인데 어 이 식탁도 아 여기 있어 어 잠깐만 아군이 딱봐도 여기 딱봐도 여기 딱봐도 여기 겁나 수성해 보이네 너 이 자식 뭐 시켜서 뒤에다가 루인스톤이야 이게 루인스톤 루인스톤 넣었다 이게 필요한거야 우리한테 이거 다케가 이게 아까 아까 그거 그거 캐릭터 필요한거 저거 야 횃불 6개랑 모카 6개 이거 가져가야지 어 근데 이거 바닥 다 루인스톤이에요 여기 아 그래요 네 이거 몇개 필요한지 잠깐 확인해 볼게요 맞네 루인스톤이네 이게 루인스톤이 아까 그거 만드는거였는데 랜딩패드가 루인스톤 5개 돌 블럭 24개 조각된 루인스톤 블럭이니까 루인스톤 미친 듯이 많이 필요해요 어 루인스톤 다 캐요 근데 우리가 저거 저거 스톤이 아직 필요한가 저게? 지금 필요 없지 않아요? 저거 왠지 내가 봤을때 보스 같은거 잡을때 보스존앞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좋을것 같은데 이동하기 왔다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저то 지금 다 이동경로가 되게 작잖아요 저거 굳이 안 만들어도 될 때 오오오오오오오 전략적이야 전략적이야 이거 근데 지금 뭐하나도 좋으니까 쾌고.. 쾌놔야지 뭐 와 소리봐 어 여기 길같은게 있네 근데 내가 떠나는 길이 어디지 알 순 없지만 알 순 없지만 이 길을 표하는 바가 뭐지? 설마 이거 이스터에그? 어? 길이 위로 이어져 있는데? 막혔어요 아버님 우리가 뚫고 가는 것이 그것이 곧 길이다 니오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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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미안해요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 아이템 뭐야? 빈집됐는데 여기? 제가 다 켰거든요 저쪽도 지하있는데 우리가 안턴거 아님? 아니에요 거의 없어요 지하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지하 거의 없어요 빨리 잘 알아 이거 다 잘한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안잘한거에요 씨앗이 어머 거북이도? 왜 여기서 죽냐 야 우르릉젤리 있어 야 물에서는 화염대미지가 약화된다 야 나 살려줘 아 진짜요? 아버님 물속에 몬스터 있는데 점프점프 아버님 점프점프 어디갔어? 아버님 아니 설치 설치 점프 스페이스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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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디야 아우디여기여기야 나 어디어디어디 게리 어디야? 거기 거기 일로와 점프해 여기로 점프해 여기로 와 여기로 안 보임? 아 그쪽에 있구나 계속 점프 점프 아니 나 올라갈 수 있는데 그냥 밑에 구경하고 있었어 그러지요? 밑에 그 몬스터 있거든요 어? 죽음 뭐야 어? 뭐임? 야 젤리한테 맞으니까 그냥 죽었는데? 네 젤리 세요 나 그전에 피 먹었는데 피 한 번에 훅 달았네 뭐야? 두퍽 친다 내구도 많이 달았어 돈 잃어버리는건 그렇게 뭐 어디다 쓰는지 아직 경험을 못해보니까 상관은 없을때 네 돈 뭐 딱 차가 없어요 어머 나 빠졌다 얘 올라오면 되요 솜도 다 캐야지 나이팀 아니니? 나 지금 솜 50개 넘어요 우리가 여기 온게 석탄이니까 솜하고 석탄하고 다 캐가죠 아군니 겁나 수사 리얼 아군니 아군니 이거 리얼 겁나 수사한거 발견함 어어어어어 벌레 임시특별드롭이 뭐야? 또 빠졌네 여기 올라올 수 있어요 어? 어 가고있어 글로가는 중 어 여기여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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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 거기여기 뭐야 이거? 아니 안돼 여기여기여기 되게 수상한데? 딱봐도 여기 죽으러오세요라는 느낌 어머 내려가면 죽을거 같은데요? 아버님? 안죽어 안죽어 근데 피는 좀 달아 피 먹고 오셈 가보자 아아아아 어 여기는 요거 요거 블록은 뭐야 이거? 어머어머 뭐야 뭐야 뒤에서 뭐하고 있어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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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로 가보자 한번 뭐 괜찮은거 뭐 왜 뭐 등록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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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